집으로 가는 길 십영주 25층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 빨간 글씨 점검 중 양손에 짐 들고 잠깐 고민 중 갈까 말까 아프고 힘든 몸 한계단 한계단 오르기 시작한다 1층 2층 3층 아직 점검 중 4층 5층 6층 숨이 차고 다리가 무거워진다 엘리베이터 아직 점검 중 7층 8층 9층 너무 힘들어 잠깐 쉬었다 간다 엘리베이터 아직 점검 중 10층 11층 집 도착했는데 아직도 점검 중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믿음의 길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오늘도 선한 싸움을 한다 내가 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길 천국 문을 향해 오늘도 간다 아멘 감사합니다